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솔로페의 나아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회사의 복잡한 보안 통제 결제 승인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업 내 여러 가지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엔드포인트 단의 솔루션들은 다양한 정책 변경이나 잦은 정책 변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잦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담당자분들은 굉장히 이거를 자동화 하시는 데도 있겠지만 새로운 보안 솔루션이 들어오면 그걸 그룹에 연동을 하고 하여튼 복잡한 단계들 여러 개 많이 거칩니다. 그리고 솔루션들이 자체 솔루션에서도 결제하는 그런 기능들은 따로 있어서 어떤 솔루션은 특정 화면에 들어가고 어떤 솔루션은 다른 화면에 들어가고 그리고 문서 하나 외부에 반출을 하려면 복잡한 데는 세 번 정도 결제를 받아야 하는 데도 있고 이런 사용자분들은 하여튼 보안 솔루션들이 어디는 다른 UI가 있고 어디는 다른 UI가 있고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거를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주 받는 입장이시고요.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끔 하기 때문에 사용법을 잘 모르셔서 전화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최근에 구축한 사이트에서는 하여튼 이거를 구축을 하면 전화를 진짜 최소화하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받고 저희가 구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운영팀에서 이런 요청들을 많이 하시고요. 오늘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왜 필요한지는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시스템 개요 및 실제 구축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복잡하고 번거로운 보안 정책 관리들이 매번 이메일을 와서 자동화하긴 했지만 반자동화하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각 보안 솔루션에서 API가 존재하거나 요즘에는 API 말고도 화면에서도 요즘 RPA를 많이 구축을 하시잖아요. RPA하고도 연계를 해서 결제가 끝나면 RPA 잡을 자동으로 호출하는 방식으로 많이 구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여러 가지 DRM 문서를 예외 처리한다거나 개인정보를 예외 신청해서 문서가 몇 건, 개인정보가 몇 건 있으면 이거를 거기에 맞게 신청, 결제가 자동으로 올라가게 한다거나 보안 USB, PC 반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각각 필요하죠. 보안 담당자들은,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은 보안 담당자들은 DRM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그분들을 예외 처리를 하고 결제 시스템에 다 했다라고 회신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분들은 많이 바쁘신 분들은 정신없이 많이 바쁘십니다. 이러한 예외 처리들이 왜 자동화가 필요하면 어쨌든 문서에 대한 반출 위험들을 승인을 받으니까 최소화할 수가 있고요. 불필요한 예외 신청은 각 팀장분들께서 최종 결제를 하시고 더 중요한 것들은 보안 담당자분들이 2차로 결제를 하시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외 신청은 좀 많이 줄어든다. 그리고 감사를 나중에 받을 때 보안 정책을 어떻게 변경했고 어떠한 이유로 변경을 했는지 이러한 증적들을 기존 이메일로 받거나 아니면 급하신 분들은 요즘은 잘 그러시지 않지만 좀 높으신 분들은 전화로 요청해서 가끔 예외 처리를 요청하신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증적 관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적 관리도 한꺼번에 다 관리가 되니까 보안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또 만약에 보안 시스템을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각종 예외 처리 시에 휴면 예를 최소화로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보안 솔루션들을 정해진 보안 인력에 운영하기에는 아무래도 인력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e-spide라는 솔루션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보통 연결하는 데는 각 보안 솔루션의 API를 통해서 연결을 합니다. 저희가 신청하는 데는 다 만들어 드리고 그런데 최근에 API가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RPA가 적용이 가능하다 하면 저희가 RPA랑 연결해서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RPA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비에서 로봇을 하나 대기를 시켜놓고요. 승인이 끝나면 그 자비를 호출을 합니다. 자비를 호출을 하고 그 승인권이 많이 밀려 있으면 로봇이 계속 처리를 하고 또 다른 그 밀려있던 자들을 계속 처리를 하고요. 저희 시스템에서 결제가 다 완료가 되고 로봇이 작업을 다 완료했다라는 리스폰스를 받고 사용자한테 메일 알람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피드백을 줘서 실제 요청하신 결과가 다 처리가 됐고 사용자 PC까지 영향이 있는 솔루션들은 사용자 PC까지 정책이 다 적용 완료되었다라고 저희가 알림을 줍니다. 이런 형태로서 복잡한 보안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단일화된 솔루션이 연동이 된다는 것을 기대 효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보안 관리 시스템의 관리부담은 아무래도 감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업무에 사용자분들은 가끔 하는 보안 솔루션 신청하는 건데 업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전화도 여러 번 하고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 걸 방지할 수가 있겠죠. 저희 화면에 보면 보통 가이드를 외부로 만들 수가 있는데 저희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그걸 스크린 캡처에서 바로 집어넣으면 그걸 상단에 넣거나 하단에 넣거나 사용자한테 잘 보이는 쪽에 넣어서 위치를 관리자가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성이 아무래도 향상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원활한 솔루션과의 연계를 통해서 자동화를 많이 할 수가 있죠. 중간에 보안 시스템이 실사 바뀌더라도 저희 솔루션과 다시 연동을 통해서 그 보안 시스템과 연동이 됨으로 되니까 사용자분들께서는 동일한 보안 프로세스 환경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엔드포인트 보안이나 다른 타 보안 솔루션이 변경이 되더라도 사용자는 크게 문제 없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저희 시스템의 개요는 보통 자체 보안 시스템, 자체 결제에도 다 제공을 하고요. 이게 고객사 시스템에 결제자분들은 기존에 쓰셨던 결제 화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결제 화면에 연동까지 같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결제자분들은 기존에 썼던 결제 화면들을 그대로 보시고 사용자분들은 저희 시스템에 들어와서 동일한 결제 화면들을 상심 화면들을 통해서 이런 보안 프로세스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엔드포인트 보안, 출력 보안이나 문서 보안, 이메일 현재 여기에는 저희가 40여 종을 썰었는데 현재는 한 60여 종 솔루션들은 다 연동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어쨌든 사용자가 어떤 요청이 있으면 보안에 대한 프로세스 정책 변경 요청이 있고 결제권자가 구리 배워나 저희 시스템 통해서 예외 승인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결제권자가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겠죠. 서버에 정책이 반영이 되고 클라이언트가 영향이 있으면 클라이언트까지 정책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서비스의 범위는 고객사 환경에 맞는 자동 예외 처리가 시스템이 되어져 있고요. PC 보안도 굉장히 기능이 많이 있는데 USB 예외, 출력 보안의 워터마크 예외, 개인정보 마스킹 예외 비인과 사이트 접근 통제 예외, 특정 사용자만 예외를 하는 거죠. 요즘에 엔드포인트 DLP 개인정보 보유를 하고 있거나 개인정보가 있는 것을 몇 건 있는지 추출해서 그 파일을 USB에 넣을 때 개인정보와 주민번호 10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결제 화면에 다 표시를 해주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많이 쓰시는 문서 보안에 예외를 한다거나 문서 반출을 할 때 PC 외부에서는 못 열게 되는 정책이 있을 때 이런 것도 결제를 받고 나가시면 결제가 다 끝났다 하면 PC에 반영을 해서 자동으로 정책 반영이 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결제 프로세스를 정책 자동으로 반영을 하고 결제자 권한 변경으로 결제자의 권한이 기존에는 보안 담당자분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실제는 팀장이나 해당 팀의 결정권자분들께서 결제를 하시고 또한 보안적으로 다른 이슈가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결제선은 세팅을 통해서 결제선은 이중화를 한다거나 3단 결제를 한다거나 그런 결제 프로세스를 다양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결제자의 결제선 관리 결제선 그룹 관리 최근에는 사용자 결제선이라고 해서 특정 사용자들 한 5명 특히나 보안 팀들 5명이 계속 자리에 있지도 않고 상당히 바쁘시니까 본인 업무들을 하시면서 5명 중에 차장급 이상만 결제를 하면 결제가 되도록 그 중에 한 명만 그렇게 세팅도 가능하고요 특정 자기 부서에 특정 직급 이상만 결제를 하면 중간 결제자가 넘어가서 결제가 된다거나 그래서 진짜 아주 유연한 결제선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례를 보면 메일을 통해서 DRM 파일을 반출할 때 개인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용자는 일단 필요에 의해서 메일 반출을 하겠죠. 그러면 실제 메일은 저희 화면을 통해서 외부 메일만 저희 화면을 통해서 메일을 작성을 하시고 그 안에 DRM 문서가 있다. 그러면 DRM은 복화가 되고 결제가 되면 복화가 되고 그게 메일 서버를 통해서 나가는 거고요. 그 메일에 개인정보가 있다. 그러면 DLP 솔루션들은 이미 갖고 계신 업체들 한해서 그 DLP에서 개인정보를 추출한 결과를 결제자에게 주민번호 몇 건 몇 건 그렇게 있다고 결제를 올립니다. 그러면 원본 파일까지 보실 수가 있고 개인정보가 한 건은 그냥 팀장 위에서 나가지만 100건 이상 있다. 그러면 보안팀을 결제를 자동으로 타라. 이렇게 세팅을 하면 보안팀으로 2차 결제가 끝난 뒤에 결제가 최종 반출이 되도록 세팅도 가능하십니다. PC 보안에 USB 반출이나 매체 제어를 연결하는데 이동식 저장장치나 여러 가지 매체 제어를 이것도 자동으로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저희가 한 만 명 쓰시는 사용자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름이 성수기라서 한 3천 명 정도가 보통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굉장히 이런 PC들 다 설치를 하시고 여러 가지 IP도 세팅하셔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고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업무를 잘 하실 수가 없는 형태인데 이런 자동화를 통해가지고 굉장히 보안팀 인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업무는 더 줄어드는 형태로 운영을 하시고 다른 데 더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보안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문서 보안에 복화화를 연결한다거나 이게 보통 문서 보안을 쓰신 데는 다 복화 연동해서 복화 결제하는 시스템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신데 이거를 문서도 복화화도 하고 외부 반출도 하고 이걸 또 그룹에 연동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사용자 분들은 만약에 문서 보안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새로 업그레이드가 됐거나 이걸 그룹에 결제로 올리거나 하면 결제선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수정하실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문서 보안도 저희 문서 보안 결제 시스템이 있지만 저희 통합을 해서 사용하시면 나중에 더 다른 시스템을 변경을 한다거나 다른 프로세스 결제선을 변경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력 보안도 공문서나 개인정보 출력할 때 마스킹 없이 할 때는 결제를 받게끔 하시는 정책이 있으신 데는 이런 정책을 연결을 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보안 USE 마찬가지로 그리고 망령계 파일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내부망에서 외부망으로 반출할 때 망령계도 대부분 다 결제 시스템이 다 있으십니다. 그래서 망령계를 연결할 때는 먼저 망령계 위주로 해서 최종 결제는 저희 거를 통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상신을 해서 결제가 끝나면 망령계로 연결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연결을 다 가능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정보 보유 요즘에는 아로바 시스템도 많이 쓰이고 계신데 낙도 많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 달에 한 3천 명 2, 3천 명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회사분들께서는 하루 종일 낙만 가지고 세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 자동화로 다 연결을 해서 3개월 동안 잠시 머물 사람들은 자기가 계정만 신청을 하면 모든 IP가 자동으로 다 세팅이 되고 승인 이후에 그리고 3개월 뒤에는 자동으로 그 IP가 낙에서 다 해지가 되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다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통 이것도 DHCP 서버랑 연결 같이 해서 낙하고 낙의 승인을 받으면 IP가 할당되시는 분들은 DHCP와 연결해서 DHCP도 결제가 자동으로 되게끔 해서 IP가 자동으로 할당이 되고요. 그 특정 PC에 그 다음에 그 아이디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거는 많이 호평을 받고 있는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낙도 지니안 낙이나 여러 가지 낙, ML소프트 낙도 다 연결을 통해서 사용자가 바뀌거나 새로운 암호를 초기화한다거나 이런 연계도 다 가능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API가 있는 것들은 어쨌든 돈이 되는 API도 있고 무료로 주는 API도 있긴 하지만 API가 없는 보안 시스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스템들 보안 API 있는 것들은 이렇게 API 연계를 쓰시고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API가 없다. 좀 복잡하지만 RPA 연계를 해서 보안 정책을 적용해 볼 수가 있다. 보통 RPA는 업무 시스템에 많이 적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적용할 때는 저희는 보안 시스템에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안 업무를 할 때 특정 화면에 정책이 예외 신청이 들어오면 그 잡을 호출을 해서 특정 PC에서 보안에 관계된 로봇이 설치된 PC의 한계에 대해서 그쪽으로 API 연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잡이 로봇이 그 잡을 할당 받아서 로봇이 다 돌고 그 결과를 저희 API한테 호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 결제 시스템에서는 이게 작업이 끝났다라고 사용자한테 알림이 가게 되는 거죠. 보통 이런 것들도 RPA를 통하니까 요즘에는 조금 더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RPA 연계는 삼성 SDS 제품을 연결했고요. 그 외에 해외 제품도 API는 다 있으니까 연계는 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안적인 관리는 결제선 관리나 정책을 다 주었던 정책을 회수를 한다거나 대부분 정책이 기간별로 회수하는 정책도 있겠지만 보안 시스템마다 그런 정책이 없는 것도 있어서 해외 솔루션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가 약간 있고 특정 롤에다 넣어야 되만 정책이 예외가 된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기간별로 무조건 정책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하는 것도 강제로 이쪽 롤에서 이쪽 롤로 변경하게끔 해서 정책도 각각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분들은 가끔 이런 보안 시스템을 신청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워포인트에서 쉽게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어떤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에 문의를 하시라고 PPT로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스크린 캡쳐를 뜬 다음에 결제 가이드를 탁탁 붙여 넣으면 사용자분들이 결제할 수 있게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위치로 보안 서약서 같은 경우도 스캔을 떠서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웹에서 작성을 해서 일일이 신청할 때마다 보안 서약서를 서약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복잡한 보안 솔루션들을 어쨌든 보안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사용자들은 한 번에 클릭으로 모든 보안 프로세스를 한 번에 하겠다라는 게 모토입니다. 원클릭으로 모든 걸 해결하자라는 게 전체 프로세스의 특징입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연동했던 보안 솔루션 다 리스트를 해드렸고요. DRM이나 DLB 외체제어 출력물 보안 웹키퍼 웹보 그다음에 사내 메신저도 다 연동을 했고 웹보안 그다음에 사내 메신저도 다 연동을 했고 개인정보 검출 납 그 외에 망령계 메일 웹메일 웹팩스 등 이 외에 전체 합쳐서 한 60여종은 솔루션들을 연동을 해서 지금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액티비엑스로 많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많이 연동을 했었는데 보안 솔루션 액티비엑스로 많이 된 게 있어서 그게 액티비엑스 말고 액티비엑스는 난 액티비엑스로 형태로 변경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보안 프로그램들 다 연결을 했고요. 보안 프로그램 말고도 보안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들어있는 그런 계정을 새로 만들어달라 웹메일의 첨부파일 용량을 더 늘려달라 이게 보안팀에서도 업무를 받아서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안적인 일반적인 사항도 저희 솔루션 통해서 다 연결을 다 수도 이 작업들은 수동이지만 어쨌든 작업할 사용자분들에게 담당자에게 메일이 통보가 되고 그 메일이 통보가 되고 사용자분들은 담당자분들은 그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작업을 다 했다라고 저희 시스템에 체크를 해주시면 해당 사용자한테 아 다 작업이 끝났다. 수동작업도 자동으로 다 자동처럼 그런 증적관리가 다 이루어지게끔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PC 통합관리나 IP관리 H4 같은 경우 특정 파일을 저장할 때 결제를 받아서 쓴다거나 문서부안 보통 8종 정도 연동을 했고요. 그루베어도 외부로 나갈 때 내부 메일 웹메일 같이 연동을 했고 증권사들 생명보험사 1차 고도화도 했고 2차 고도화를 통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안 솔루션들이 논 액티비엑스로 많이 변경하는 작업도 있고요. 최근에 구축한 S은행 같은 경우는 RPE 통해서 수작업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현재 구축했던 사례들은 꽤 있고요. 저희 부스의 데모를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사분들께서 많이 저희가 이제까지 구축했던 스크린샷을 대략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메인에 대시보드를 이렇게 놓는다거나 아니면 결제 현황들을 보시고 PC 보안에 신청하는 화면들 CD의 파일을 저장할 때 USB 노트북을 반출할 때 보안 USB를 내부에서 사용하겠다 반출하겠다 그런 내용들 암호화 문서를 해제를 한다거나 외부 사용하도록 요청을 한다거나 예외 인쇄를 한다거나 낙에 자기 맥 주소만 넣고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낙을 신청할 때는 담당자분들이 사용자분들을 대신 신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낙을 한꺼번에 맥을 모아서 한꺼번에 신청을 하면 20대 30대 이것도 동시에 엑셀로 업로드해서 동시에 다 적용을 하도록 한꺼번에 50대까지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서 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임시로 방문하는 PC들 그 다음에 낙에서 접속 최초 접속 초기화하는 작업들 잠금 해제 메일을 외부 메일을 쓸 때는 저희 메일을 써서 쓰시는 데도 있고요. 망경기를 통해서 외부로 반출을 하실 때 외부방 PC로 그 외에도 기타 보안 업무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 화면들을 한 화면에서 구현하는 데도 있고요. 외주자 관리를 여기서 하신다거나 투입할 때 철수할 때 전체적으로 보안 신청 현안들을 관리자분들이 보시고 이건 미리 회수를 해야겠다 아니면 결제 끝나기 전에 선 적용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데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증적들은 다 남으니까 추후에 감사를 받을 때 그러한 의견들을 넣어서 감사받을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화면들은 어떤 작업이 수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자동화는 다 신청해서 자동화되겠지만 수작업이 될 화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 관리자 실제 작업하시는 관리자분들께서 어떻게 해서 이 작업은 안 된다 어떻게 해서 작업은 됐다 그리고 재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다시 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자 의견도 넣는 화면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팅에 의해서 보안 담당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을 운영을 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화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게 이제 결제 가이드라는 건데 실제 사용자 관리자분들께서 이 화면에 이 채널의 결제는 1차는 누구를 받고 어떤 프로세트에 의해서 결제를 하라고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대략적으로 그리신 다음에 스크린캡쳐에서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밑에다도 보안 소약서에도 같이 넣고 위치도 최상단에 할 건지 하단에 할 건지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제선도 저희가 무제한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결제부터 합의, 통보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본적인 권한 관리나 메뉴 관리 일반 사용자분들이나 관리자분들을 다르게 권한 관리를 주고 사용을 해서 시스템 운영하는 데 최대한 도움을 드리면서 어쨌든 편리하게 운영을 하시자는 게 저에게 목적이어서 여러 가지 관리할 수 있는 화면들은 충분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RPA요? 네. RPA는 그 해당 고객사분들에게 구축하고 있는 RPA가 있으실 거고 그중에 로봇이 한 개가 남는다거나 아니면 여유가 있는 로봇이 있으면 그 봇에 저희가 API를 쓸 수 있는 그렇죠. RPA가 없으면 저희가 뭐 어쨌든 요즘 RPA는 다 서브스크립션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도입도 해드리고 아니면 이미 도입하신 데는 거기에 연계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축은 저희가 같이 해드릴 수는 있고요. 저희 제품은 연계하는 솔루션이 몇 개 채널이냐라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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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 열 개를 해서 열 개 솔루션을 연동을 하겠다라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바일 UI는 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도 모바일로 가능하신데 그러면 서버 구성을 좀 외부에도 프락시를 두셔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 더 있으시면 저희 부스에 오셔서 오시면 데모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더 이상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나용 상무님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